혜리 D의 10 먼저 D의 10에 나오는 여러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Fork F O R K 그쵸 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얘는 Fork 얘는 Fork라고 있는데요 이건 돼지고기란 뜻이야 F 하고 Fork Fork 알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Fork 주세요 Fork 이런데 외국 식당에 가서 Fork 주세요 Fork 이러면 돼지고기 갖다 줄 수도 있으니까 Fork하고 Fork는 다르게 발음할 줄 소리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하고요 얘는 입술을 붙였다 떼입니다 Fork, Fork 구분하시구요 접시는 플레이트 P L A T U 시우야 문 좀 닫아줘 이 시키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I F I F E 실력 많이 늘었어요 Knife Knife 해서 조심해야 될건 K가 소리가 안난다는거에요 K 그래서 Spoon S S S P O O M O M O M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Fork, Plate Knife 여기있는거 Fork, Plate Knife, Spoon, Bow 전부다 무슨씨들이죠? 이름씨 전부다 이름씨죠 세수가 있기때문에 하나있으면 Fork 여러개있으면 Forks 이렇게 할수가 있는애들이에요 얘도 뭐 접시 하나면 뭐 A Plate 하고 여러개면 Plate 얘는 뭐 A Want 되겠어요? 안되겠죠 얘는 될리가 없죠 Want는 무슨씨에요? 하다씨 하다씨니까 얘는 A Knife 하고요 그 다음에 F 소리 뒤에다가 F 소리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소리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개로 할때 F 대신에 V 소리 나는애로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칼들 할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VZ F 하고 V 하고 소리내는 방법이 똑같은데 S 소리내기는 V 소리가 더 쉽기때문에 소리내는 방법은 같은데 다른 조금 조금 편한소리로 바꿔주는거에요 그래서 칼들은 이렇게 됩니다 나이브즈 나이브즈 나이브즈가 편하기때문에 칼하라는 나이프인데 칼들 할때는 나이브즈로 바뀐다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스푼즈 나머지 그냥 볼즈 편하게 S 붙이면 뭐 들 네 갔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이 들어있는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0 문장 자 그래서 뭐야 셔플 걸려있네 셔플 좀 풀구요 오케이 그래서 넌 포크 원하니?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래서 원트가 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다다시 안에 뭐가 숨어있었다가? Do 누가 숨어있었다가 너는 원한다?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한거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포크 같은 이런 단어 셀 수 있는데 하나기 때문에 문장에서 쓸 때는 요런거를 붙여줘야 네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얘를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하나의 포크를 원하니? 하는거에요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거 굳이 쓰진 않죠? 이거 영어 문장에서는 이런거 꼭 써줘야 된다는 문장 쓸 때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I do Yes, I do 그러면 그러면 Do는 뭐 대신으로 왔을까요? 하다시 대신으로 왔으니까 Yes, I Want A Fork 대신으로 온거에요 전에도 비슷한거 알려준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습니까? Yes, I want Do you want a fork? Yes, I want a fork 근데 너무 기니까 지금 원트가 하다시죠 여기에서 여기에 이 덩어리에서 제일 대장은 원트야 하다시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모든 하다시 대신 쓸 수 있는 Do나 Does 여기서는 Do 오케이 계속해서 또 뭘 원하는지 물어봐요 Do you want a knife? 그렇죠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그랬더니 그래 Yes, I do I want a knife 그렇죠 그렇죠 Yes, I do 그니까 이 Do가 뭐 대신으로 온거야? Yes, I Want a knife 대신으로 왔으니까 사실 이 말은 쓸데없이 부신거에요 Yes,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칼을 원한다는걸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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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니까 여기는 A plate 그랬더니 아니야 난 원하지 않아 No, I don't I want a bowl 그렇죠 plate 말고 bowl이 필요하다 비빔밥 먹고 싶은가봐요 비빔밥 먹고 싶은가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오 저거 다 받았네 오케이 오늘 둘다 100점입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